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현재 일하는 데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꼭 맞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방법이자 철학을 다룬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에 바탕 두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가는 과정을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에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열정의 배신이란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초년이든 경력을 관리해 나갈 때 열정을 쫓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책을 열면 아주 첫 페이지부터 애플의 창업주였던 잡스에 대한 그런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잡스가 열정을 따라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그 열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열정을 찾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비용을 치러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기에서 낱낱이 소개합니다. 그러면 저자의 주장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열정 마인드셋과 장인 마인드셋이란 두 가지로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열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드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열정 마인드셋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선호, 기뻄 이런 부분에 맞추는 대신에 장인 마인드셋은 타인이 받을 수 있는 타인에게 공급되는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자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열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고 좋아하고 이런 직장을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거나 또 전직을 하거나 항상 자신이 타인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란 것은 장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 기준으로 아니면 자신의 선호를 미뤄볼 때 쓱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주 집중해서 몰입해서 이렇게 일을 수행하면서 누구도 넘나들 수 없는 정도의 막강한 실력을 갖게 되면 바로 그 자체가 자신이 찾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열정 마인드셋의 위험원을 지적하고 장인 마인드셋의 가치를 이론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저자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자신에게 안 맞는 일이 세상을 살아가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장인 마인드셋에서 가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너희한테 잘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과감히 떠날 수 있는 것도 보완 조치로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경력의 초창기에 계시거나 또 전직이나 전업을 검토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열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철학을 갖고 있으면 좀 우직하게 어려움을 얻으라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지급세계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다룬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지급세계에 쏟기 때문에 일단 지급세계에서 잘 돼야 되죠. 또 그것이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초신간에서는 열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